Q. 대한민국 쾌스 Q. 대한민국 쾌스 저희가 못다한 수상소감이 많고 이지현 여러분들께 드릴이 많으시면 좋잖아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았잖아요 당차 마음이 담아서 우리 한명씩 잘 깨달았어요 Q. 대한민국 쾌스 일단 오늘 MAMA의 저희가 처음 나왔는데 저희가 앞으로 일부도 나오고, 황금도 나오고, 라마에서 여러분들을 뵐 기회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그중에 딱 시작을 하는 한국에서 멋있게 신인상도 주시고 너무너무 기쁜 것 같고, 우리 사랑해 주게 도와준 위즈원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주고 계신 부모님들, 스태프분들 진짜 다 감사하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생각지도 못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다 저희 줄 몰랐잖아요.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다가, 뒤에 듣고는 깜짝 놀라서 나갔는데, 우리 은비언니는 또 눈물을 한 바가지로.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모두 위즈원 여러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상 같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아이즈원 될 테니까요. 저희 오래오래 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위즈원 여러분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큰 상을 받을지 몰랐는데, 큰 상을 주셔서 감동 받아서, 감동의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와준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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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가 남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마 10주년에 저희가 시인으로 받게 될 수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위즈원 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마음속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다들 같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인상 울팩게댕고, 위즈원 톱뿐이에요. 위즈원, 사랑해요. 저희 중의 위즈원을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지금까지 아이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이도 감사합니다. 원영을 사랑해요. 원영을 고생하셨습니다. 원영을 고생하셨습니다. 위즈원 고생하셨습니다. 원영을 고생하셨습니다. 원영이도 감사합니다. 원영을 고생하셨습니다. 원영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